자 두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거 그림을 보고 문장으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문장으로 볼거에요 여러분들은 17쪽을 펴놓으시면 되요 17쪽을 표면 우에 보면 맨 위에 보면 회계의라고 나오죠 그것부터 지금 나갈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 우리 회계라고 하는건 뭐라고 하세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여러가지 자금을 조달받아서 그 조달받은 자금을 가지고 일정기간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달받은 돈이 변동을 하게 되겠죠 일정기간 장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현재의 상태와 얼마만큼이 변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재무제표라고 하는 표준화된 양식을 통해서 보고함으로써 우리한테 돈 대준 이 정보 이용자들이 본인이 돈 대준 것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회계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된다? 유용한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 그럼 유용한 정보는 어떤 정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정보죠?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받아야 된다 이해갔죠? 그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 사람들은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회계의 정의 회계란 의의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거기 보면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회계란 기업 실체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장사하면서 발생한 경제 가치 경제 가치는 쉽게 얘기하면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경제 가치가 뭐하면? 변동하면 그 변동한 것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여기서 일정한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K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그래서 KIFRS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이 KIFRS 그 KIFRS에 따른 한국채택국제기준에 따라서 그걸 뭐하고? 기록하고 정리한다 기록 정리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부기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장부기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기는 장부기입의 약칭이에요 그러니까 부기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장부에 기록한다 이해갔죠? 기업이 영업활동 장사를 하다 보면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하잖아요 그럼 그 변동된 것을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장부에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라는 거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기록하라는 거야 마음대로 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보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는 다시 말하면 이해 관계자죠? 이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용한 정보가 곧 회계의 목적이 되는 거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요 회계는 이겁니다 이게 회계라면 이 회계 안에는 부기라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부기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장부기입 부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정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기는 정보를 뭐하는 과정이야?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이야 만드는 과정이죠 그럼 만들어진 것을 누가? 정보 이용자가 뭐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죠?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기와 이용이 뭐 된 거야? 더해진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회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회계와 부기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엄격히 따르면 다른 거죠 그렇죠? 회계 안에 부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어 갖고 만든 것을 정보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까지가 회계야 만드는 것까지는 부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뭘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 만드는 걸 잘해야지 잘 만들어야 그걸 잘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문제에 부기에 관련된 문제가 한 여섯 일곱 문제가 나와요 쉬운 문제로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이거 1번, 2번, 3, 4, 5번까지를 정리할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업 실체 우리 기업 실체는 뭐냐? 기업 실체라는 용어는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기업이면 그냥 기업이지 무슨 뒤에 실체가 붙냐 여기 실체라는 것은요 이게 열매실자, 몸체자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풀어 얘기한다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지 야, 그 뒤에 무슨 실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기업도 살아서 경제적 행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살아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기업은 죽은 게 아니다 살아 있는 거다 사람처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 실체야 그래서 회계는 주체가 누구냐 회계의 주체는 기업이다 사람이 아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은 누가, 회계는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기업이 하는 거다 그래서 기업은 주주로부터 주주로부터 아까 여기 기업이 있었죠? 에드윌이 있고 여기 주주들이 있었잖아요 기업은 이 사람들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회계는 누구 입장에서 한다? 기업 입장에서 한다 사람으로,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니다 삼성전자가 누구 거야? 이재용이 아니란 말이죠 주주 들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이름은 별개의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우리 사람도 다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법인 번호가 다 있습니다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여기에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죠? 그럼 기업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낸다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실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실체란 회계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기업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맞아 그래서 법인과 개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법인은 공동체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배우는 거예요? 법인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죠 주식회사 편이에요 자, 두 번째 경제의 가치입니다 경제의 가치는 이건 돈이에요 돈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돈입니다 경제의 가치에는 제일 먼저 재무상태라는 게 있죠 아까 우리 재무상태 배웠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상태 재무상태는 누구로부터 조달을 받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달을 받죠 그렇죠? 이때 조달받은 돈 중에는 기업이 영원히 이용할 수 있는 자본도 있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갚아야 되는 부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통틀어 자본,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은 말이다 그러니까 재무상태라고 얘기하면 뭘 의미하는 거야?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일정 기간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영업한 결과 변동을 할까 안 할까? 변동하겠죠? 그래서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동을 한단 말이에요 영업활동 결과 변동, 증감을 한다고요 영업활동을 해야 증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되거나 감소합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알았죠? 그래서 좋은 것이 증가되면 이거는 수익 나쁜 것이 증가되면 이건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영성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라고 한다고요?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수익은 번 돈, 비용은 쓴 돈 그게 수익은 좋은 거, 비용은 나쁜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용이 나쁜 거냐? 사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비용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비용은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비용 안에는 나쁜 것도 있어요 비용에 지출이 있었는데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죠 그럼 그건 비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손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과 비용의 개념은 엄격하게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다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비용은 지출되면 뭘 얻어? 수익을 얻는 거죠 그게 수익을 얻으면서 지출되면 비용이고 수익을 얻지 못한 과정에서 지출이 돼버리면 그거는 손실이 된다는 거죠 알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냥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죠? 수익은 번 거, 비용은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떡 장사를 합니다 호떡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호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 가서 밀가루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서 호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호떡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300원 들어갔어요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고객한테 얼마에 팔았냐? 500원에 팔았어요 한 개를 팔았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얼마 얻었습니까? 네? 200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5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그럼 수익은 얼마예요? 500원 수익은 500원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수익은 500원입니다 그러면 이 500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를 썼습니까? 그게 비용입니다 그럼 비용은 300원이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얼마 남겼어요? 그게 이익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이익의 개념은 달라요 알았죠? 수익은 전체 번 거예요 내가 연간 매출이 천억이다 그럼 천억 다 벌었냐? 아니잖아요 천억 다 번 거 아니잖아요 연간 매출 수익은 천억이다 천억이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원가가 있잖아요 원가가 원가가 800억이다 그러면 벌은 건 200억이지 이걸 우리는 매출이익이라 그래요 매출 총이익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수익과 비용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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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란 색깔로 쓴 것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누굽니까? 일정한 원리 원칙 자, 일정한 원리 원칙은 우리 기업에게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회계 조직입니다 부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장부 기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일 먼저 기술적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 장부를 기록하는 기술 부기 조직이에요 장부 조직 부기 조직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기가 달라지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나눠집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개념으로 알고 가는 겁니다 단식과 복식 부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단식 이 단자가요 호딘자예요 호딘자 그러니까 뭐야 호딘이라는 얘기에 뭐야 하나 덜렁 하나를 호딘자라고 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싱글이라고 하면 돼 알았죠? 그러니까 단식 부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만을 기록한다는 거지 그게 단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기록하기는 자체가 이 복식이라는 건 뭐냐 복자가 겹칠 복자입니다 겹쳐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양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단식 부기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가게 부기 가게 부기는 단식 부기에 속합니다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가게 부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기들은 다 복식 부기예요 기업에서 쓰는 것도 복식 부기고 또 우리 정부에서 쓰는 것도 다 복식 부기고 전부 다 복식 부기예요 학교에서 하는 것도 다 복식 부기고 다 복식 부기를 씁니다 단식 부기 안 씁니다 그럼 단식과 복식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를 들면 복식 부기는 이렇게 단식 부기로 이렇습니다 단식 부기는 자 여기가 월일 저교 수입 지출 잔액 자 1월 31일 1월분 월급 100만원을 받아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월급 100만원 수입 지출은 없고 잔액은 10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2월 5일날 꼬맹이 교육비 20원 지급했다 그러면 교육비 지급했으니까 여기도 안 쓰고 여기다가 20원 지출을 안 해다 잔액은 얼마? 80원 뭐 3월 10일날 쌀 샀다 얼마 낳지? 50원 그러면 잔액은 30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식 부기예요 단식 부기는 한쪽만 쓰는 겁니다 현금 그러면 현금만 쓰는 거예요 그 현금 갖고 뭐 했는데 그거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있습니까? 이게 단식 부기예요 거의 많이 안 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식 부기를 한다 그럼 복식 부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정해놓고 합니다 우리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이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쪽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쪽은 왼쪽이죠? 왼쪽? 여기는? 오른쪽입니다 우리 왼쪽을 회계상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왼쪽을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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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른쪽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변 그래서 차변 대변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이건 뭐냐? 이게 약속이에요 왜 차변이에요? 이게 왜 대변이죠? 그냥 소변 그러면 안 되나요? 소변 대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무언가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회계를 안 하는 사람은 모르지 차변, 대변 그러면 저 자식 무슨 대변 얘기라고 하느냐 써? 이런다고 그런데 회계를 아는 사람은 대변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것이 곧 원리예요 그것이 회계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회계학이 아니라 회계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씁니까? 그게 다 약속이야 이게 차변 여기에 대변 그럽니다 알았죠? 그럼 차변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건 차변에 쓰고요 나가는 건 대변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날 1월 31일 날 월급을 타왔다 그럼 이걸 차변, 대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 쪽에 월급 탔으니까 현금은 100원 들어왔겠다 이거 뭔데? 이거 월급이야 그리고 그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반대편에다가 이해 갔습니까? 두 번째 2월 5일 날 뭐 교육비를 지급했다 아, 그러면 현금이 나갔겠다 그러면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는 거야 대변의 현금 얼마? 20원 그러면 이거 뭘 줬는데? 교육비 줬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반대편에다 적어준다고 얼마? 20원 3월 10일 날 3월 10일 날 쌀을 샀다 그러면 돈이 나갔겠네 그럼 대변의 현금은 나갔다 얼마? 50원 50원 그럼 모는 들어왔다 쌀은 들어왔다 50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동일한 금액을 적어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중적 길약에서 거래이중성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거래이중성에 따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차변과 대변의 동시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장부가 마감됐을 때 장부가 끝났을 때 차변학계가 얼마입니까? 170원 대변학계는 얼마입니까? 170원 맞습니까? 이렇게 차변학계 금액과 대변학계 금액이 항상 일치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장부기입 잘못한 거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국의 장점이 대차평균의 원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차, 차변, 대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장부는 차변학계와 대변학계는 일치되어야 한다 그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장부가 잘못 기장된 거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차변은 170원인데 대변은 150원이다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잘못된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복식국의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게 개념이라 그냥 아는 거지 안 나와요 알았죠? 그런데 뭐는 알아야 돼? 개첩평균의 원리라는 건 꼭 알아야 돼 모든 장부는 차변학계와 대변학계는 같다 틀리다 같아야 된다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어떤 거든 알겠죠?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영리 부기와 비영리 부기로 나눠지죠? 그럼 영리라는 게 뭐예요? 영리 영리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부기는 영리 부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부기는 비영리 부기 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돼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부기는? 오케이 은행에서 사용하는 부기는? 오케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기는? 그러면 종교 단체에서 사용하는 부기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부기는? 그러면 가정에서 하는 가게 부기는? 비영리 네? 비영리 부기 됐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학원에서 사용하는 부기는? 영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학원은 교육사업이죠? 그래서 학원은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이 아니에요 비영리사업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수강료 받은데 그럼 수강료 안 받으면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냐? 수강료 받아야 학원을 운영하지 학교는 전인교육이라고 하고 사람 댐댐이를 가르치는 것이고 학원은 사회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학원은요 부가세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리 비영리 비영리 학원은 비영리 부기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장소적 조직입니다 장소적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소, 장소 장소 아시죠? 서울, 대전, 부산 서울,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장부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은 한 개의 장부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지만 장부 구성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소마다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한 개의 기업은 여러 개의 장부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장소마다 각각의 독립된 장부를 가질 수 있다 자,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은 몇 개입니까? 하나 하나지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개래요 하나입니다 국민은행은 하나예요 본점을 기점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점마다 장부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본점과 지점은 각각의 독립된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중요한 말은 하나의 기업은 여러 개의 장부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은 영업 장소에 따라 독립된 장부를 갖출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은 이 노란 글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개의 장부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은 각각의 독립된 장부를 가지고 있다 알았죠? 그럼 장부에는 어떤 장부가 있느냐 장부는 크게 두 가지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에는 크게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나눠져요 이 주요 장부는 중요하고 보조 장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주요 장부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모두 기입하는 장부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 장부가 주요 장부 아셨어요? 그럼 보조 장부는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기 거래 사건만 기록하는 장부 이해 갔습니까? 그게 보조 장부입니다 됐죠? 그래서 주요 장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개장 그리고 또 하나는 총개정원장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분개장과 총개정원장으로 나눠집니다 됐죠? 보조 장부에는 보조기입장하고 보조원장이 있는데 이 보조기입장은 이 보조기입장은 분개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예요 보조기입장은 분개장을 보조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총개정원장 이 총개정원장은 보조원장이 보조를 해줘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보조 장부라고 하는 것은 주요부를 보조하는 장부인데 분개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가 보조기입장이고 총개정원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가 보조원장이야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원장원장 이렇게 해오면 돼 원장원장 해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장은 원장을 보고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조장부가 굉장히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 많아 굉장히 많아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 잠깐 21쪽 잠깐 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보조부 그래갖고 거기 박스 두 개 있죠? 위에가 보조기입장 아래가 보조원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쓴 거는 지금 한 10개 정도 10개 밖에 안 써놨는데 사실은 한 20, 30개가 될 거 다 어떻게 해옵니까? 장부를 다 해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오는 겁니다 여기 잠깐 봅니다 보조원장에 속하는 장부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소리 알아들으십니까? 네 아 머리가 좋으시네 자 보조원장은 장부 이름에 무슨 무슨 원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무슨 무슨 대장 무슨 무슨 재고장 따라합니다 원장 대장 재고장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다 보조원장에 속하는 거고 이런 이름이 안 들어가면 다 보조기입장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을 탁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원장 대장 재고장 아셨죠? 그런 말이 들어가면 보조원장 그런 말이 없으면 보조기입장 알았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매출처 원장 보조원장이죠? 그러면 소모품 대장 현금 출납장 출납장은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당자예금 출납장 보조기입장 보조기입장이죠? 아 출납장이잖아 매입장 보조기입장이잖아요 아 대장 원장, 대장, 재고장이 안 들어가잖아 상품 재고장 판매원장 주주원장 바드러움 기입장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아셨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할까 건물대장 건물대장은 보조원장이죠? 자 시험문제 출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현금 출납장은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이다 OX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죠? 현금 출납장은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다? 틀렸지 왜? 현금 출납장은 보조기입장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분계장을 보조한다 그래야지 말을 그렇게 준다 이 얘기 알아 들으셨어요? 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다음은 여보세요 다음은 보조원장에 속한다 매출처 원장 급여대장 매입장 소모품 대장 OX X 틀렸지 내 입장이 들어갔으면 틀린 거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쉬운 문제만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세 번째 여기다가 써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네 이 PPT가요 장점이 뭐냐 장점이 글씨를 쓰지 않으니까 글씨가 개발 내발이 아니라 좋다 체계적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야 근데 단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 위에다 써야 되죠? 한계가 있다 여기다 못 쓴다 그게 어떻게 해야 돼? 판을 바꿀 수밖에 없다 판을 바꿔야 돼 이렇게 그게 단점이에요 하나 다 다 쓰면 좋기는 한데 이것도 지금 글씨를 크게 한 거거든요 글씨를 크게 하기는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글씨가 적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근데 이거보다 더 크게 해봐봐 그러면 PPT 장수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자 기간적 조직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기간적 조직은 회계기관입니다 회계기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결산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산 결산은 어떻게 할 건데? 이 소리죠 야 내가 너한테 돈 투자했는데 너 이거 결산은 어떻게 할 거야? 결산을 해야지 내가 뭐 배당금을 받던가 뭐 하던가 할 거 아니야 근데 기업은요 결산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결산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결산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또 세금도 내야 되죠 그것만 있으면 괜찮게요 배당금도 줘야 되죠 배당 압력도 받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결산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회계기관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상법에서 야 모든 기업은 12개월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12개월 이내에 결산 다 해라 결산은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그건 기업 너네가 맘대로 해라 결산 기간은 기업이 알아서 정해라 인위적으로 결정해라 알았습니까? 결산은 기업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인위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사람이 정한다 이 소리예요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간을 회계기관 또는 회계연도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해라 저기서 정기적이라는 얘기는 한 번은 6개월 하고 한 번은 12개월 하고 어차피 1년 안 지나간 거니까 한 번은 10개월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6개월로 정해지면 매 6개월마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기적인 거예요 한 번 12개월로 정해지면 매 12개월마다 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기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정기적으로 도구하고 성과를 계산해라 됐죠? 그건 왜 그러냐 기업은 계속 기업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계속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기업이라는 게 오늘도 내일도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우리 기업은 영업은 계속된다라고 전제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한 번 이렇게 설립되면 그 기업은 언젠가는 망하지 않나요? 망해 안 망해? 금방 망하는 기업도 있어 그런데 오래가는 기업도 있고 언젠가는 망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망하는 걸 전제하고 회사를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회사의 영업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제하라는 거죠 이해 같습니까? 우리 사람도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세상을 하직하죠 죽는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도 다 죽죠? 저를 포함해서 다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는다는 걸 계산을 하면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세상을 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일이 없어요 그죠? 여기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은 나에게는 내 일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값진 세상을 살아야 되지 그런 것처럼 기업도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업도 어떻게 해요? 계속 기업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연 1회 이상 결산을 해야 된다 1년에 1번,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상법에서는 회계기간을 1년을 멈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1년을 넘어가버리면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기가 힘들죠 세금을 걷으려면 이게 이익인지 손익을 따져야 세금을 걷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배당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멈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기간은 누가 정합니까? 기업이 정해요 기업이 인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간은 변경될 수 있어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그게 회사가 망할 때까지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회사의 어떤 이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됐나요? 꼭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어떤 회사는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말까지 하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10월 1일날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꼭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10월 1일부터 다음 년도 9월 말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년이라면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10월 1일날 오픈했다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결산하고 다음 1월 1일부터 정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설립된 회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고요 이 표시가 뭐예요 지금? 계속 간다는 표시죠? 그래서 계속 기업이 전제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이게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기간을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자르는 거를 누가 잘라? 기업이 인위적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탁탁 잘라요 탁탁 이렇게 자릅니다 세 개로 잘랐죠? 이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1회계 기간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래요? 1회계 기간 1이야 여기를 뭐라고 하래요? 1회계 기간 이게 1회계 기간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회계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이 기간이 전부 다 몇 개월이야? 12개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현재 속해 있는 연도가 여기입니다 현재 속해 있는 연도는 21년이죠? 이거를 당기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지난 연도는 몇 년도예요? 2020년도 2020년도를 우리는 전기라고 표현을 해요 당기, 전기 그럼 내년 2022년 여기죠? 2022년은 뭐라고 할까요? 그쵸? 2022년은 후기란 말 쓰면 안 돼요 D후자를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차자를 써요 앞전자를 쓰고 여기는 D후자가 아닙니다 다음 차자 다음이다 다음 연도 그래서 차기라는 말을 씁니다 됐나요? 당기, 전기, 차기 차기는 내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게 1년이 12개월짜리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1월 1일이래 그럼 여기는 12월 31일이 되지 만약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라 그러면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1월 1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초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기초기말 그럼 기초와 기말은 어떤 차이가 있냐 기초는 영업을 하기 전 기말은 영업이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차이는 뭐가 차이에요? 재무상태가 변동을 하겠죠 얘하고 얘하고 차이는 재무상태에 뭐가 일어나요? 변동 그 변동이 그건 뭐예요? 그게 성과예요 성과 이익과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100원 갖고 장사를 했는데 결산해가 보니까 120원 됐다 그럼 20원 차이 났잖아 이 20원의 차이를 뭐라고 하래? 이거를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근데 100원을 갖고 장사했는데 90원 됐다 그러면 10원 손해놨잖아 이걸 뭐라고 하래? 이거를 당기순손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정보이용자입니다 이 정보이용자는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이해관계자라고 했죠? 우리 정보이용자를 보면 주요이용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요이용자는 세 사람이죠? 누구 누구? 투자자 대여자 채권자 이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 직접 돈 대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주요이용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수적이용자 어떤 사람이에요? 부수적이용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경영진 감독당국 정부일반대중 이런 사람들이 부수적이용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돈 대준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회사에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돈은 대주지 않았지만 일반 대중은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까? 우리 에드윌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까?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까? 일반 대중은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하는 사업이 뭔데? 이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회계 분류상 뭐하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회계 분류상 정보 내부이용자하고 외부이용자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외부이용자는 경영자 관리액의 20%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외부이용자는 불특정 다수 경영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32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설명 다 했고요 그 다음 회계 목적 회계 목적은 뭐예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 목적이다 됐나요? 회계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17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17쪽만 펴놓고 하면 돼요 그게 뭐 회계 목적이라고 나왔죠? 17쪽에 회계 목적 있나요? 네 회계 목적입니다 회계 목적은 뭐냐? 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자 1번 목적 재무부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요 이용자 주요 이용자 맞죠? 이 주요 이용자들이 우리 기업의 자원 돈 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아 이거 돈을 대줘야 돼? 안 해? 말아야 돼? 내가 지금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어야 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회계 목적이라는 거야 알았습니까? 됐죠? 내가 지금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A라는 회사를 알아야 투자를 하는 거지 아 그렇잖아요 A라는 회사를 내가 알아야 거기다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럼 A라는 회사에서 나한테 정보를 제공해야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유용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렇죠?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줘야 유용한 정보야 그래서 1. 첫째 보고기업의 재무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청구권은 자산에 대해서 청구 돈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누구예요? 자산에 대해서 돈 되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예요? 부채 자본이죠 그죠? 부채는 채권자의 청구권이고 채권자 자본은 주주 청구권이고 그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줘야 돼 그게 재무상태표예요 그게 재무상태표를 줘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야 유용한 정보다 알았습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자산과 부채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 변동에 관한 정보 변동 여기 변동은 뭘 얘기하는 거지? 재무상과 그러니까 너네 자산부채 자본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데 자산부채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데 그거에 관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재무상태표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는 구료 그 다음에는 그래요 이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무쇠회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발생기준회계가 반영이 되는 재무성과 이게 손익계산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책에다가 고유 밑에다가 손익계산서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그죠? 손익계산서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현금 흐름표 세 번째는 재무성과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정보 재무성과에 기인했다 기인하지 않았다 기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보도 제공한다 안한다 제공한다 자본변동표야 이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 지문이 그러니까 재무정보를 제공할 때 재무성과와 관련이 있는 건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거고 재무성과에 관련이 없는 정보도 제공한다 안한다 제공한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공한다 그럼 여기에 빠진 게 누가 빠졌어? 주석만 빠져 있는 거예요 주석은 재무제표가 아니야 사실은 재무제표의 일부죠 일부 재무제표의 일부로 보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보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18쪽 볼까요? 18쪽에 위에 보면 표 하나 있나요? 재무역이하고 관리의 표 있죠?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거 별표시 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거 설명 다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돼요 이거는 자 넘어가서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 22쪽 자 22쪽의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22번 1번 보겠습니다 재무역이와 관리에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22쪽이죠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재무에게는 재무제표 이용자 웨이브 정보 이용자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관리에게는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까지는 맞았는데요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이게 틀렸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경영자에게 보고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줘야 된다 수시보고를 하랬죠 그래서 그 정기적 보고를 고로 고쳐 수시로 보고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봅니다 문제 2번 자 다음 회계단위 또는 장부조직은 주요부와 보조장부로 나뉜다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주요부는 누구누구 있어요 주요장부는 두 개밖에 없어 총계정원장하고 분계정 다음 중 주요장부에 속하는 것은 그랬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총계정원장이라고 나왔죠 그 옆에다 하나 더 써놔요 뭐라고 분계장 이거 두 개만 주요장부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보조장부죠 나머지는 다 보조예요 그럼 1번에 상품재고장은 뭐예요 상품재고장은 보조장부는 맞는데 보조장부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뭐하고 뭐 보조기입장하고 보조원장 뭘까 보조원장이죠 그럼 2번에 매출자원장은 역시 보조원장이죠 3번에 소모품 대장은 보조원장이고 5번에 현금출납장은 이건 보조기입장이고 아시죠 다음 3번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 1.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야 및 청구권 청구권은 부채와 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자산 부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2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잖아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 1번 2번 얘기하는 거야 자 3번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제공하지 않는다 틀렸잖아 이거잖아 지금 제공한다 그래야지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4번하고 5번은 읽어보시고요 4번 보입니다 1루 넘어가 4번입니다 자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그랬죠 타당하지 않은 것 1번에 회계 단위란 기업의 장부를 독립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장소를 말한다 맞아요 회계 단위는 단위는 장소예요 단위 어디서 하는데 이 소리죠 회계를 어디서 하는데 본사에서 하냐 공장에서 하냐 이 소리예요 그게 장소지요 맞고 2번 회계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고 맞죠 세 번째 회계 기간이란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이 인위적으로 미칠 쳐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이다 맞아요 기업이 인위적으로 경화하는 거예요 기업이 마음대로 경화한다 이 소리예요 다만 정할 때 12개월을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죠 네 번째 회계 기간은 회계 연도라고도 하고 맞아요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이거 틀렸네 그런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 거지 항상 그러면 안 되지 답은 4번이에요 5번 본전과 지전 본사와 공장도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될 수 있다 맞죠 5번에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건 답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1번이 답이죠 왜 틀렸어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1차적 책임자는 누구다 그죠 회계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 경영자이다 이래야 돼요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2, 3, 4, 5번은 지금 빨리 읽으세요 옳은 지문입니다 전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24쪽의 재무상태 그리고 경영성과 여기 나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